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7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행 1, 2,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모두 5단계로 늘어납니다.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서 거리 두기를 격상할 때마다 혼란이 야기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0명 이상 발생하면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 지역 유행에서 전국 유행으로 확대되는 2단계로 봅니다. 4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명 이상일 땐 3단계로 격상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1단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2.5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과 실외, 일부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2단계 조치부터는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5단계부터는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러야 하고 3단계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3단계부터는 일선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과 직장의 재택근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3단계로 구분했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해 관리합니다. 클럽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의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과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부터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수칙은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합니다. btv뉴스 이재문입니다.